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날은 한 오후시간이네요. 오후시간. 날은 화창하고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엄청. 하여튼 바람 좀 쐬고 싶은 날이네요. 삼성한테 완전 바람 맞은 날. 그런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바람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 삼성전자가 중요한 건 뭐냐. 총수 CEO 역할이죠. 총수 CEO 역할입니다. 총수나 CEO가 좀 어리벌이 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가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엉뚱한 짓하고 기업에 전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업 경영에. 다른 짓을 하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야지 많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가 얼마나 치열해요.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게 총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총수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보면은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뚱 하려고 하면 결국 그 기업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지난 7일 날 경기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을 했나 봐요. TV의 신제품을 살펴보고 향후에 TV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그런 이야기를 있네요. 그래서 현재 미래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현재 국내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8일 날 보니까 오늘이죠. 8일 날 오늘이니까. 이재용 회장은 전날 오후에 경기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을 했고 영상 디스플레이 이 사업부 경영진들과 함께 TV 신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향후 TV 사업 전략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 자리에 보니까 한종이 부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용서구 사장이 함께 배치를 했는가 봅니다. 대치를 해서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똑바로 하십시오. 긴장감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죠. 이재용 회장의 이번 방문은 TV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읽혀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3세대 인공지능 8K이죠. 이 프로세서를 탑재한 네오 QLED 8K하고 투명 마이크로 LED, 게이밍 모니터 등 신제품을 직접 살펴보면서 TV랑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에 적용한 다양한 AI 기술하고 글로벌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은 그 AI 반려로봇 볼리의 시연을 보고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현재 전해집니다.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S 2024에서 깜짝 공개된 볼리는 노란공 모양의 반려로봇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집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빙글빙글 하면서 돌면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그냥 끔성으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은우성. 이재용 회장은 분리 시연을 본 뒤에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요. 또 올해 들어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장 경영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경영. 연초에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점검을 하고 사내 최고 기술 전문가죠. 삼성의 명장들을 만나요.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새 경영을 시작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삼성물산 제1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에 해외 출장길에 올랐는데 이곳에서 삼성 SDI 사업장을 방문해서 배터리 사업을 점검한 뒤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IT 제품 매장을 들러서 소비자 반응을 살펴 있는 겁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죠. 바이오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오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 중인 사공장 승산 라인을 점검한 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보고 받았어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라. 더 과감하게 도전해라. 도전해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당찬 메시지도 전합니다. 진짜 그래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삼성그룹 명빈관이 승지원해서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랑 만나서 만찬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AI 반도체랑 확장 현실 사업과 관련해서 두 회사의 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국내외 현장 경영원 이어질 전망이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은 늘 직접 현장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구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 보고 있고 이재용 회장만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본인이 잘하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대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3,300원 올랐습니다. 막판에 그냥 막판에 올라가 버리면 그냥 한 200원 끌어올립니다. 7만 3,100원 해서 한 200원 끌어올려 올려가지고 7만 3,300원 1,100원이나 올랐네요. 1.52% 다행입니다. 그래도 올랐으니까 계속 떨어지면 또 사람이 낙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죠. 7만 3,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아래로 돌고 있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흘러갑니다. 오선주도 6만 3,000원이 기준점인 것 같아요. 막판에 그냥 300원 끌어올리네요. 보니까 거의 6만 2,700원 정도 해서 그래서 5,000원 올랐습니다. 6만 3,000원 그래서 갭 차이가 거의 한 만 원 정도 돼요. 만 원대 그래서 지금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니까 조금 짜증이 납니다. 이게 지금 7만 전자에서 놀 때가 아닌데 초반에서 8만 돌파해서 지금 9만 전자도 천찬을 파네. 지금 아주 이러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지금 환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좀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다 보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도 그렇게 믿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즐거운 붉은 보내시기 바라요.